뭐할라고? 이이이 엽떡 신제품 저번처럼 이상한거 아냐? 에이 오늘껀 가성비도 지대로 나오는 겨 그래서 뭔데? 이이이 엽떡 밀키트 오리지날 밀키트? 그게 왜 신제품이야? 이이이 내가 끓여 먹으니까 귀찮지만 양도 많고 캠핑 갈 때나 아 됐고 어디서 샀어? 배달 배달? 배송비 붙겠네 얼마야? 사임은 15,000원에 배달비 2,000원 뭐 뭐 들었어? 이이이이 떡 어묵 소시지 소스 치즈 다 두개씩 들어 아 됐고 어떻게 먹어? 나 딴소리 안 했는데 왜 끊는 겨? 니 표정이 딴소리 하기 전이었어 어떻게 먹어? 중에요 뭐요 아주 그냥 관심법이요 이거 다 때려놓고 끓이면 된디야 똑바로 설명 안하냐? 냉물에 떡 헹구고 떡 때려놓고 어묵 때려놓고 소시지 때려놓고 슬프 때려놓고 무로백 때려놓고 중불에서 팔굽은 저어감에 끓이다가 치즈 올려서 먹으면 된디야 레시피에 뇌절 넣지 말고 먹어봐 사사껌껌지랄이구먼 맛은 어때? 이 원래 하는 엽떡 그 맛인디 끓여먹으니까 뜨끈해 좋다 배달 엽떡 비교해서 먹자 야 이런건 또 언제 준비했디야? 내가 아까 주문하는거고 아 됐고 비교해서 먹기나 해 이건 항상 먹던 맛인디 떡이랑 오뎅이 좀 불어갖고 야 지금 바로인게 더 맛있다 2인분 양은 제대로야? 소시캠은 2인분 맞고 정인 남자는 혼자 먹지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야 끓이니까 맛있는데 귀찮고 덥다 난 중당 추가해서 허니콤보랑 먹을려